반갑습니다. 기초 반도체 공정의 첫 번째 챕터는 본격적인 공정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펩에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알아둬야 할 기초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서 실리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펩 안에서 사용하는 액체 상태의 케미컬들 그리고 가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실험적으로 구현된 트랜지스터는 1947년 벨렙에 있는 이 세 과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 3명 모두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고요. 최초로 개발된 트랜지스터의 모습은 가운데 사진과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이죠. 현대 반도체 트랜지스터와는 다르게 아주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구조의 디테일한 설명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포인트 컨택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모습액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BJT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 컨택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바로 절면륨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절면륨이 트랜지스터로서 처음 사용된 이유는요. 벨레비라는 연구소에서 고순도의 절면륨을 만드는 기술들을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기에 연구가 쭉 되었었고 아래 표에 보시면 절면륨과 실리콘 그리고 갈륨아세나이들을 서로 비교한 표가 되겠는데 절면륨과 실리콘만 비교해 보면 모빌리티가 훨씬 절면륨 쪽이 실리콘보다 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캐리어를 전달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모빌리티가 절면륨이 실리콘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195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면륨이 실리콘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반도체 물질이라 여겨져서 사람들이 고순도의 절면륨을 만드는 데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고순도로 전개된 기술이 먼저 앞서 있었던 절면륨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우리가 절면륨을 쓰지 않고 실리콘을 사용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실리콘이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언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순서를 배웠던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규소가 바로 실리콘이죠. 즉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두번째로 많습니다. 대략 지구의 지각 성분에서 28%를 사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즉 이렇게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로 실리콘이 사용된 이유가 되겠고요. 두번째는 고순도로 정제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쉽습니다. 즉 고순도로 정제된 실리콘 결정들을 우리가 여러가지 공정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제작하는데 더 용이했다는 점이 또 우리가 실리콘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실리콘은 케미컬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안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룸템퍼레처 상태에서는 실리콘에 우리가 물을 뿌리던 산을 뿌리던 간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또 높은 온도를 적당히 가해주면은 실리콘을 다른 물질과 섞어서 산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질화물도 만들 수 있겠고 혹은 금속과 섞어서 실리사이드 형태의 합금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일상적인 온도 범위 내에서는 매우 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특성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또한 적당한 열만 가하면은 쉽게 또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케미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역시 다른 반도체 물질에 비해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적당한 밴드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물리존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절메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밴드갭이 0.6 정도로 실리콘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밴드갭이 너무 작게 되면은 에너지 밴드갭을 뛰어넘는 캐리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키지 커런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 밴드갭이 너무 크게 되면은 전류 자체를 잘 흘려보낼 수가 없게 되겠죠. 즉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실리콘이 딱 그 정도의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실리콘의 패킹댄시티는 대략 한 33%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패킹댄시티는 물리존자공학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원자 결정 구조에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원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자들이 꽉 채워진 구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원자 결정 구조 내에서 이 구의 부피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수치가 바로 이 패킹댄시티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패킹댄시티가 34% 정도로서 66%의 영역은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어있는 영역에 우리가 도펀트들을 쉽게 넣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다른 반도체 물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핑 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정도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도핑 농도를 우리가 높은 농도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의 레지스티비티 즉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물질은 우리가 가변할 수 있는 저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저항을 아주 높일 수도 있겠고 낮출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하는 마지막 이유는 SiO2가 너무나 좋은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SiO2는 우리가 기초 반도체 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밴드갭이 9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아주 큽니다. 따라서 다른 절연체 물질 대비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아주 좋은 절연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iO2는 케미컬적으로도 매우 안정합니다. 즉 우리가 SiO2를 이용을 해서 절연체를 만들었을 때 다른 후속 공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묘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소와 결합시켜서 절묘늄 옥사이드라는 인슐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묘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닿으면 물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즉 절묘늄 옥사이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후속 공정에서 물이 사용되는 공정이 있으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SiO2는 아까도 이야기할 듯이 케미컬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공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겠고 따라서 공정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한 SiO2라는 물질은 우리가 실리콘 기판만 있으면 다다음 챕터에서 배울 옥시데이션이라는 공정 과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리콘에 우리가 오투 가스를 불어넣으면서 적절한 열만 가해주면 SiO2를 아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고 따라서 아주 간단한 옥시데이션이라는 공정 과정만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인슐레이터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고 이러한 좋은 인슐레이터 특성은 결과적으로 좋은 MOSFET 성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SiO2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SiO2를 반도체 공정에서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절메늄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고순도의 반도체 물질을 만드는 것 역시 절메늄이 훨씬 앞서 있었으나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195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실리콘 쪽으로 무게가 실려갔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보면 실리콘에 우리가 도핑을 할 때 솔리드 솔리빌리티라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 때 물에 소금을 녹일 때 무한정의 소금을 녹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리콘이라는 고체에 우리가 다른 원소들 도펀트들을 녹일 때 그 녹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세닉과 포스파이트 즉 N타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넣어주는 도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 21승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론이나 인듐처럼 우리가 P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억셉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에 17승에서 20승 정도 이 정도까지 넣어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실리콘에 도펀트를 넣어줄 때는 이러한 솔리빌리티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10에 20승 정도가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최대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이미 봤던 그래프죠. 도핑 농도에 따라서 실리콘의 레지스티비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10에 20승까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정도의 도핑 농도가 도핑할 수 있는 최대 도핑 농도가 되겠고 그때 얻을 수 있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는 이 값이 실리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레지스티비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요. 이것보다 더 낮은 레지스티비티 값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리콘에 도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다른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할 주제는요. 우리가 펩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용인데 펩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퀴드 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퀴드 케미칼들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산, 염기, 그리고 솔벤트, 용매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산들과 다양한 염기들이 실험실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화학식이라든지 혹은 용두에 대해서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는데 적어도 무엇이 산이고 무엇이 염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화학시간에 배웠듯이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강한 열을 방출하면서 가스들을 방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펩 안에서 사용되는 산과 염기들은 전부 다 강산 아니면 강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우 강한 산과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실수라도 섞게 된다면 매우 위험하게 되겠고요. 또한 농도 자체도 매우 높습니다. 거의 순수한 불산, 순수한 염산 이런 것들을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강산과 강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산이고 무엇이 염기이고 이 둘을 섞으면 안 되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용매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녹일 때 사용하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DI 워터가 되겠습니다. DI 워터라는 것은 DIonized water라고 해서 이온을 제거한 순수한 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수기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 중금속이나 이런 불순물들은 다 걸러지게 되는데 이런 불순물들이 걸러진다 하더라도 물 자체가 스스로 이온화돼서 만든 그 H+, OH-의 이온들은 항상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 DI 워터는요. 그러한 이온들까지 전부 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걸러낸 아주 순수한 H2O 상태의 물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요. 세정이라든지 혹은 용매로써 이렇게 이온까지도 제거된 DI 워터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IPA나 아세톤과 같은 물질들도 우리가 용매로써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매들은 pH상으로는 중성이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DI 워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IPA나 아세톤, 아세톤은 여러분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지울 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게 되겠는데 실제로 페반에서 사용되는 아세톤인 경우에는 고동도의 아세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아주 강한 냄새를 느낄 수가 있겠고 실제로 페반에서 사용되는 아세톤 증기를 몇 분 이상 마실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리퀴드 케미컬들은 거의 대부분 강산, 강염기 혹은 고농도의 케미컬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사람의 피부나 다양한 장기들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험실에서 이런 케미컬들을 다룰 때는요. 이렇게 퓸 후드 내에서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즉 이 후드라는 것은 이 안에 배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장치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이 케미컬들이 증발해서 어떤 증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흡입하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뜻하게 되겠으며 지금 이 유리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유리막으로 보통 막혀져 있고 손만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 환경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보호 구도 착용을 해서 실험을 해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케미컬에 의한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을 한 이후에 용액을 폐기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산과 염기가 만나면 아주 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을 폐기하는 통, 염기를 폐기하는 통, 혹은 솔벤트 각각을 전부 다 잘 구경하고 이러한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원생 때도요. 이러한 폐기를 잘못해서 폐기통이 터지거나 혹은 실제로 피부에 묻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은 학생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반도체 펩 안에서 다루는 케미컬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 규칙들을 잘 지키고 귀찮더라도 보호 장비와 보호도를 항상 착용해서 다뤄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가스 실린더에 각각의 가스들이 담겨져 있게 되어 있고 벽면에 다음과 같은 밸브를 설치를 하고 서스, 즉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관을 통해서 장비 쪽으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보통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스로는요. 노블가스, 즉 비활성 기체로는 N2를 많이 사용합니다. N2는 보통 무언가 잔여물들을 날려보낼 때, 퍼징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또한 아르곤 가스는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배우게 될 텐데 플라즈마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물질들을 애칭할 때, 깎아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애칭 가스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혹은 다른 가스와 반응을 시킬 때 사용하는 가스들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펩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가스들 역시도 대부분 가스들이 독식하거나, 콜러시브하거나 혹은 몇몇은 저절로 발화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 위험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가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가스가 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스가 새는 것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가스 실린더 주변에 가스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를 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험실에서는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가스를 다 사용하고 밸브를 잠그지 않았을 때 누설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가스 센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아서 가스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대학교 실험실이 가끔씩 폭발하고 이러한 사고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스를 사용할 때 이런 누설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가스들 자체가 매우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폭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패반에서 실제로 직접 실험을 할 때는 아주 위험한 케미컬들 그리고 반도체를 공정하는 데 사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